네 안녕하세요. 메이엔입니다. 자 여기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제작품 비너스의 탄생 입선이 됐죠. 관람차 왔습니다. 자 한번 관람을 해볼까요? 스피커인가요? 스피커입니다. 와 이게 스피커입니다. 스피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네. 와우. 전부 나무를 얇게 켜서 소나무 한지하고 같이 해서 죽이네. 이번 수상작. 여기서부터는 이번 11명 수상작. 이 자리에 끼고 싶었지만 다음 기회에. 이 자리에 끼고 싶어요. 이 자리에 끼고 싶어요. 어떻게 만들었지? 가죽. 57. 와 이게 가죽이랍니다. 멋있다. 이 정도는 해야 싸움을 할 수 있네. 적동. 홍동. 철로 만든다. 볼. 오케이. 오케이. 나일론 실. 윽. 두드 toute. 야 없더라. 드디어 나의 비너스의 탄생. 와우! 금박이 아직 살아있나? 제작품 비너스의 탄생 비록 입선 밖에 못했지만 당당하게 김성환 비너스의 탄생 위기 이루기 이것도 멋있다 연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